선천적으로 심한 판막 질환을 갖고 있는 태아의 좁혀진 판막을 출생 이전 엄마의 뱃속에서 넓히는 시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산부인과 원해성 임희영 교수와 소아심장과 김영희 교수팀이 선천성 중증 대동맥 판막 협장증을 알고 있는 29주의 태아에게 엄마 뱃속에서 대동맥 판막 풍선 확장술을 시행해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대동맥 판막 협작증이란 대동맥 판막이 좁아져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아 심부전이 발생하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선천성인 경우 임신 20주 전후에 산전초음파로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태아일 때는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